인스타에 술잔 사진 이런 거 올리면 헤어지세요 전 여친이 집착이 심했었다 너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올 차도 아니요? 저 상처받겠다 저 진짜 제발 구독 좀 해주세요 형님 제 여자친구들은 왜 이럴까요? 여자친구들은요? 과자 연애를 하고 계신 거 아니죠? 들 이러고 계셔 제 문제가 대체 뭐길래 저는 이런 연애만 하는 걸까요? 현타가 오셨나 봐 연애를 3번 했어요 첫 번째는 한 달을 만났고 두 번째는 그래도 1년을 넘게 사귀었는데 최근 마지막 연애는 두 달 만에 끝나버렸어요 대부분의 연애가 단기 연애시네 근데 다 끝이 허무했어요 첫 연애했던 애는 한 살 연아였던 친구였는데 착하긴 했어요 착한데 이성 친구가 좀 많던 친구였어요 차라리 이성 친구 없이 나쁜 사람 만나래 근데 얘는 인스타 중독이었어요 나왔다 여러분 빅데이터상 인스타 중독이었을 경우 함유리였습니다 맨날 이성 친구랑 대화한 내용을 인스타에다가 올려요 스토리 중독이구나 어떤 뉘앙스의 내용이냐면요 둘이 DM을 주고받은 내용인데 발렌타인데인데 초콜릿 받았냐? 왜? 네가 주게? 내가 만들어줘? 진짜? 이런 DM 캡쳐본을 올리고 구라야 이 미키놈아 뭔지 알겠어 사소한 것까지 올리는 거야 어우 보여주기 싫 내가 이렇게 인싸다 이런 느낌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제일 기억에 선명해요 이런 쓸데없는 대화 인스타에 자주 올려가지고 제가 그만 좀 올리라고 지랑 지랑했습니다 질투가 날 수 있는 대화 주제인 것 같아요 발렌타인데이 관련해서 DM 올린 거요 질투 유발식의 대화 맞나요? 인스타에 별거 다 올리긴 해요 그냥 사소한 거 남발하는 TMI 이간이었나요? 네 이 친구는 저한테 맨날 전여친이 집착이 심했었다 이런 얘기야 전여친 얘기 굳이 왜? 전여친 얘기 너무 많이 해서 한 달 만에 식어버렸어요 초고속 이별 엔딩이네요 초고속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초고속 서버를 자랑하는 VPN 잠시 소개해드릴게요 서프샤크 VPN인데요 VPN은 인터넷을 특정 국가로 바꿔주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으로 변경하면 더 많은 넷플릭스 영화를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에선 호텔이나 항공권을 예약할 때 더 저렴한 가격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을 제한 없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위치 변경으로 시간대 변경도 가능하고 초고속 서버로 한국인이 감당 가능한 속도죠 보안 중요하잖아요 사용자의 데이터를 절대로 저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VPN은 개인정보가 쉽게 도난당할 수 있는 곳인 공공 와이파이에 연결할 때 특히 중요한 보안 가상터널과 같아요 데이터를 암호화해주니 누구도 당신의 정보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의 구독으로 여러 장치 접속도 가능한데다가 30일 환불 보장까지 놀랍죠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여 전용 할인도 받으세요 지금 제공하는 24개월 구독 시 3개월 추가 이용 혜택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연애했던 친구는 동갑이었어요 얘는 연락에 대한 집착이 심했어요 제가 답장이 10분이라도 늦으면 어디냐? 뭐하냐? 이런 거 물어봤는데 인증샷 요구도 참 당당히 했고요 첫 번째 만난 친구의 전여친인가 봐 10분 만에 집착하는 건 좀 선 넘었다 핸드폰을 항상 붙잡고 살 수는 없잖아 그땐 저도 20살이었어서 술 먹고 노는 게 좋은 나머지 신경을 못 쓰긴 했어요 20살 한참 놀 때죠 저는 20살 때 토마토였어요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 근데 얘는 제가 술 마시고 노는 걸 너무 통제했어요 20살은 안 됩니다 웬만하면 20살 때 오늘 하지 마십시오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제가 술자리 갈 때마다 헤어지자고 했어요 1년 정도 만났는데 1년에 5번은 차였습니다 그 ㅇㅅㅅ이랑 비슷한 류였던 건가 당연히 대학교 단체로 술자리 있잖아요 근데 얘는 재수생이긴 했는데 환경이 달랐고 술자리 끝나고 인스타에 술잔 사진 이런 거 올리면 헤어지세요 ㅇㅅㅅ이다 처음엔 몰랐는데 매번 차인 순간이 술자리 이후 얘가 갑자기 뾰루퉁해지고 대화하다가 서로 기분 나쁜 티 나고 그러다가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 당했더라고요 돌아보고 나서 안 거야 이런 루트로 통보를 당했다는 걸 마지막 이별 통보 당했을 때 안 잡았다가 영영 헤어지게 됐어요 5번 정도 통보 받았으면 사연사분도 오래 버텼다 그때 얘가 난 너랑 사귀면서도 항상 외로웠어 이러더라고요 재수생이랑 노는 게 부러웠을지도 반면 사연자분은 대학생이어서 신나게 노니까 재수생의 입장이었던 여자친구가 나는 이렇게 집에 있는데 너는 놀아? 노는 게 부러웠던 거야 상대방이 조금 수동적이었던 것 같애 서운한 게 있고 고쳐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대화를 통해서 말하면 되는데 그 이응시읒이응 사연자처럼 이응시읒이응 당연히 그러면 사연자분도 기분 나쁘고 맨날 차이는데 얘는 정말 나와의 사랑을 가볍게 생각하는구나 헤어지자는 말을 무디로 쓰는구나 이럴 수도 있고 3번째 연애는 두 달 컷인데 대박이에요 이 친구가 엄청 금사빠이긴 했어요 처음 만나자마자 사귀자고 고백해서 어우 멋있는데 저도 분위기 타다가 연애를 했는데 엥? 사귀자마자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귀자 사랑해 이거야말로 가벼워 보일 수 있겠다 사랑이 시작되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바로 사랑한다고 하면 받았나? 싶을 수 있을 것 같아 차라리 조금 아껴줬다가 사랑해 이러면은 그건 좀 감동이거든 근데 전 쉽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거든요 얘는 데이트 비용도 자기가 다니고 표현도 적극적으로 아고 근사식 예산 맨날 집에 데려다주고 사귄 지 2주 만에 커플링을 하자 하고 2주 만에 커플링이요? 나쁘지는 않죠 받는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데 빠르다 그랬던 앤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절 찼어요 이별도 빠르다 근사식 정답 저보고 너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두 달 만났는데 사랑은 좀 아니지 않나요? 물론 두 달만 해도 엄청 많이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자분은 속도가 달랐던 거야 얘가 사랑한다고 할 때마다 제가 못 들은 척 했더니 인사랑해 했는데 못 들은 척 했다고요? 아 배고프다 저보고 왜 너는 사랑한다고 안 해? 이러길래 아직 안 사랑하니까 얘기했는데 그게 상처였다는 거예요 아직 안 사랑하니까는 좀 너무했다 상처일 수도 있긴함 자기 혼자 전력질주를 했으면서 뭐하는 걸까 근데 이런 사람들 있어 진심으로 사랑해야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있어 근데 뭐 그래요 솔직한 건 나쁘지 않아 근데 그래도 고안은 했거든요? 하루아침에 차고 제 대답도 안 들어보고 올 차단 박길래 오? 올 차단이요?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한테 적이 털렸나 싶은 거예요 몰카 여성님 네 창과 방패네요 마지막 연애는 씁쓸하다 근데 사연자분이 아직 안 사랑하니까 칼같았던 것처럼 상대방도 그냥 칼같이 올 차단 박은 거예요 깔끔하네요 사랑할 때는 불도저처럼 직진하고 헤어질 때는 대답도 안 들어보고 차단한다 야 졸라 깔끔하다 대답은 들어야지 마지막 연애는 조금 상처일 수도 있긴 하겠네요 사실을 얘기한 건데 연애할 때 지나치게 솔직한 것만이 좋은 건 아니다 평상시에도 좀 솔직한 스타일이신가요? 근데 좀 끝이야? 끝인가 봐 그동안 말 많은 사연자분만 만나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워 오늘 연애가 다 같은 이유는 아닐 거예요 근데 디스턴 느낌은 받거든요 첫 연애부터 돌아봅시다 첫 번째 연애가 TMI 남발이었잖아요 질투 유발을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은근히 두 번째 연애 같은 경우에도 재수생이어서 상황이 안 맞았던 것도 맞지만 마지막 멘트가 난 너랑 사귀면서도 항상 위험해왔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애 너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표현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현대방들이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건 아닌가요? 물론 사연자분 탓하는 건 아닌데 사연자분께서 내 문제가 뭐냐고 물어보셔가지고 굳이 굳이 문제를 끄집어낸 거예요 관심 없어 보이는 거 혹시 그런 거 아닌가 그랬던 거 같다고 합니다 상시에도 애정 표현을 잘 안 한다거나 표현을 억지로 하려 하진 않아요 할 말이 없을 땐 대답만 하는 것 같기도 표현을 남발하려는 건 아니지만 억지로라도 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 내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야 혹시 마지막 연애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좋아한다 뭐 이런 말 그런 것도 평상시에 잘 안 하셨는지요? 잘은 안 했어요 낯간지러워서 좀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더 말씀하셔도 돼요 저게 끝입니다 아 낯간지러워서 좀이 끝이야 사연자분이 무뚝뚝한 스타일이신 것 같아 의도는 그게 아닌데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답은 해주네요 말이 안 통한 애투는 아님 근데 지금도 더 안 궁금하신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지 사연자분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들이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게 사연자분은 평상시에 좀 단답이 아니었을까 매력적이긴 해 근데 이제 나같이 섬세한 사람은 저 상처받겠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잘 맞는 사람 만나면 진짜 잘 사귈 수 있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매력 있어 은근 사연자분께서 의견이 듣고 싶다고 하셨고 참고하고 싶다고 하셔서 구질구질 손에서 짚어보고 갑니다 내 이상형은 아니지만 매력 있어요 누군가의 이상형이심 진짜 중요한 거는 저를 좀 구독 좀 해주세요 저 진짜 제발 구독 좀 해주세요 미안해요 구독할게요 아니 아직도 안 한 거야?